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 요약 드리겠습니다.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저번에 말씀 주셨잖아요. 아, 이 목소리 크게 내는 것도 데시벨 체크까지 하면서 좀 연습을 시키고 계시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부터 뭔가 긍정적으로 변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목소리도 굉장히 대답하는 것도 커지고 또한 대답하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너무 행복한 수업을 했고 일단 아까 수업 계획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을 다루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수동태의 사형식을 오늘 하루 만에 끝내면 그것은 굉장한 시간적인 이득이다. 왜냐하면 극대 다수의 학생들이 이거를 배우고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 외운 상태에서 시험을 보고 그 중에 다수가 틀려요. 그 다음에 이걸 절대 못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해를 시키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다. 이제부터는 제가 숙제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이걸 기억을 보존하고 나아가서는 더 높은 이해력으로 끌어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아서 이것까지 해봤거든요. 뭐뭐가 뭐뭐하게 하다 뭐 이런 식으로 잘하더라고요. 이미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로 이거를 굉장히 오래 가르칠 필요는 없고 영작 쪽으로만 풀어주면 시험에 나와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풀어낼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건 관계부사 쪽으로 넘어가는 관계부사라기보다는 의문사절인데 이것도 조금 시켜보려다가 오늘 그냥 거기까지만 하고 시간이 딱 끝나서 말았습니다. 1형식부터 4형식까지 라고 했을 때 4형식을 오늘 가르치기로 했잖아요. 수동대를 그렇기 때문에 4형식을 아는지를 확인하는 게 먼저인데 이걸 했을 때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정리를 해줬는데 곧 잘 따라와요. 그러니까 전에 배우던 곳에서 이런 것들을 안 배운 건 아닌데 정확히 본인이 설명해 낼 수 없을 정도로만 딱 애매하게 배워놓은 상태이구나라고 판단이 되고 그런 부분을 지금 다 학습 결선부랑 이런 거 파악하면서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이건 제가 아까 그냥 써놓은 거고 이런 것들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게 되는 것도 있는데 안 되는 것도 있다. 안 되는 건 왜 그러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문장이 이상하게 만들어져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 내가 뭐 했더라? 이렇습니다. 원래 수업할 때 거의 뭐 무화지경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둘러보면 이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수동태와 능동태가 뭔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약간 안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거 동사표 보여주면서 이게 이거고 저게 저거다 이렇게 얘기해준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저는 숙제를 만들어서 주는 편이죠. 바로바로. 그래서 아이한테 오늘 이것도 빼줘야겠다 참 그러고 보니까 이만큼을 준 사역동사 사역동사 이런 것들 오늘 조금 이어줬거든요. 가르치다가 좀 보세요. 이것도 지금 제가 보면서 알아니까 제가 가르친 것도 잊어먹잖아요. 생각보다 많은 걸 가르치는데 요약하고 나면은 다 잊어먹고 말을 안 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사실 자 이거를 이만큼을 떼가지고는 아이의 판서 해놓은 거에다 넣고 그 다음에 이거 이따가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으로 보내줄게요. 아이에게 이건데 요것도 가르쳐놨는데 이게 어떤 문장이 맞고 틀리고를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이어지냐면 여기에 보면 타동사 목적, 두부정사 누가 뭐하게 동사하던데 이게 사역동사랑 이어져요. 필연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라서 이게 사역동사일 때는 그냥 원형을 갖고 사역동사가 아닐 때는 두부정사를 갖는데 근데 준사역동사라고 해서 때로는 두부정사를 갖기도 하고 때로는 못 갖기도 하고 내지는 때로는 이제 뭐야 형용사를 뒤에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안 되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어떤 부분이다 라는 거를 약간 여기에다가 해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음 시간에 마저 설명하면서 이거를 쭉쭉쭉쭉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시간 별로 안 걸려요. 한두 시간이면 끝날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시험 볼 3과와 4과 내지는 5과까지 넘어간다고 해도 3분의 1 정도 내지는 2분의 1 정도로 끝내 놓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숙제로 싸그리다 잡아놓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요약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아이가 목소리 커져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